야 저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욕을 안할겁니다 왜냐면은 되게 나보고 욕하는게 싫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당분간은 욕을 안할거에요 욕은 각각 심할거에요 이런식으로요 자연스럽게 미드체스 먹고 가는 크라가스 인성 경험치 빼고 가는 크라가스 인성 너무 좋다 보통 가야지 뭘 요즘 봐요 어어어우 가만있는걸 못맞춰 불을 먹어야 되겠다 형 여사친 말고 여친은 몇명 사귀봤어요? 나 나 일곱명정도 사귄거 같은데 나라 국가별로 브라질인 외국인 일본인 저희 야도 아 잠시만 꿈속에서 국가별로 일곱명 사귀었어요 아 여덟명이네요 메이플 마이아의 집에서 한명을 사귀었기 때문에 그때 마이아의 집에서 그 템 뿌리고 놀았는데 서로 자기야 이거 먹어 그 18섭에 베라섭에서 18섭은 옛날에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템 뿌리면서 자기야 이거 먹어 하면은 걔가 먹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걔랑 나는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남성분이 갔더라고 그거로 저는 메이플 접속을 끊었습니다 그때 결혼식까지 했는데 시발 반지 반지까지 선물해줬대 시발 하객들 존나 많았는데 시발 시발 내 친구들이 하객들이었는데 시발 와우 딜이 존나 세다 아 진짜 디오님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아 이거 그냥 극딜로 가죠 임피가 300원 부족하네 더이상 할 리액션이 없다 아니에요 아직 리액션이 남았습니다 아이씨 부금이 짜아 짜아 티언니 컴온 왓 이 정도면은 듣죠 아직 리액션 많이 남아있어요 열혈중에서 내친거 없어 어 노래 좋아 크러쉬 목소리가 짱인거 같애 여자분들이 크러쉬 목소리 되게 좋아하잖아 버리지마 화음 넣어줘야지 잊어버리지마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어 구리신 껴야지 아 뭐야 아니 뭐 아니 승률 20포라고 아이 뭐해 아 이거 부게임 아 아니 미치다마 아이 뭐야 아 안돼 아 아 리신 20포라고 아 무시하는 걸 봐 아 나 리신 잘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재신의 힘이야? 나는 정글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정글만 가면은 욕 존나 먹어요 그래서 정글 안가요 당분간 정글 금지령 좀 내릴게요 제넌 오빠 귀요미 송해주세요 일가 기름 제요미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곳곳에서 욕설과 함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옵니다 어 미드 오픈? 뭐야 던지나? 오케이 명적을 주바 던져 아 큐부터 찍어야 되는데 아아 눈덩이를 던진대 아아 어 뭐야 뒤네 상태가 집 가야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만화 없는데 아아 가지말까 어머 뭐야 아이씨 깜짝 놀랐잖아 이 새끼야 아이씨 깜짝 놀랐네 아이씨 아이씨 뭐 날라오는 줄 알았잖아 아어씨 아이씨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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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갱폴로 와! 아 진짜 갱폴! 오케이! 잡아봐라 사이언! 존나 못잡는데 제 불알검 어 이걸? 아니야 잡지마! 안 돼 사이언! 가져가세요 불알 문거리에다가 걸겠습니다 빨랫대에다가 걸게요 야 잡아! 야 풍 떴다! 오케이! 사이언! 사이언 풍 떴다! 오케이! 사이언 풍 떴다 공룡 분해됐어 빨리! 야 말도 안 돼! 야 코오버한테 궁이 안가... 야 룰루가 존나 세! 야 룰루가 미드라이너야! 하하하하 야 룰루가... 룰루가 나보다 더 센거 같은데? 야 룰루야! 제발! 제발 요들 새끼야! 제발! 제발! 한바퀴 돌아! 야 통과자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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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제발! 제발! 그렇지!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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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나이스! 나이스! 대박! 무빙! 무빙 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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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어때! 사이언! 또 바뀌었어! 사이언! 또 막아야돼! 사이언! 또 막아야돼! 우티버스 프라임! 우티버스 프라임! 제발 막아줘! 제발! 제발! 사이언! 사이언 제발! 사이언! 제발! 다 꺼져! 그냥 꺼져! 다 꺼져 이 새끼야! 룰하지마! 사이언 룰하지마! 이 새끼야! 어? 룰해! 룰해! 사이언 룰해! 좀 더해! 좀 더해! 좀 더! 룰! 룰 좀만 더해! 룰! 룰 좀만 더해! 야! 룰 좀만 더해! 오케! 오케오케! 오케! 오케! 오케오케! 좀만 더해! 좀만 더해! 20분만 더해! 자! 지금 당장 제넌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든! 예! 조금 더해!